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말 여자라면 한 번쯤은 꿈꾸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도 아직 뷰티 꿈나무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전문가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함으로써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 위키미키 멤버들이 멤버들도 뷰티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게리 뷰티에 출연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언니 나오니까 매주 우리 같이 거실에서 보방사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또 제가 여기서 얻어가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달라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. 아마 첫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많이 IUI 멤버들이라든지 많이 연락이 그때 많이 올 것 같아요. 네네, 이제 그 분이 나가고 그때도 또 하나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